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목요일 아침에 나가서 안 돌아왔어? 안 돌아온거야? 아니 저기 예예 이놈이야 그 지난번에 도난 자전거 조사를 하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거야 너 인마 직접 말씀 드려봐 아 진짜 훔친 게 아니라 받은 거라니까요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다은아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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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오오오 오오오 아이씨, 아이씨 아멘